제가 바라는 여자는 술? 마실 수 있지만 혀에 알코올이 남아서 안 되고요 담배? 필 수 있지만 이에는 리코틴을 끼면 안 돼요 얼굴이 고우면 오아리, 행동이 굽지 못한 것을 저도 하나, 엄마 죄송합니다 너 화장실에서 배웠구나? 어디 하늘같은 선배님 앞에서 스모그를 발생시켜 설마 우리 옥빈이 남친 앞에서도 이러는 건 아니겠지? 저는 여성다운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게 이렇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예요 저는 굉장히 사내다웠고 오히려 여자들한테 하지만 그 입이 진짜 더러운 여자는 지금부터 시작이야 에휴 제가 좋아하는 여자는 사랑해요, 좋아해요 이런 입에서 향기라는 피대 같은 여자 뒤질래, 맞을래 이런 제대식 화장실 냄새나는 그런 여자들 정말 싫어요 이거 보기 때문에 X이네 거울 봐봐 X이년아, 드문가 기가 찬다 기가 찬 똥 오줌 잘 가리는 것만큼 말 잘 가리는 것도 중요한데 왜 모를까 대체 뭘 보고 나는 조선의 용녀다라고 외쳐도 손색없는 그녀 이 새끼가 야 이 새끼야 니 눈깔로 내가 할매로 보여 이 죽을래 환장했어 X새끼 너 벌교같으면 이 새끼야 뼈도 못 줄었어 이 새끼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 어 어 아유 다친 데 없어요 나하고 꽝 하고 부딪혔지 않나 가세요 미안합니다 예쁜 입으로 예쁜 말만 해야지 저 남자 표정이 심히 이해가 간다고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이제 하다하다 못해 입에 달 게 없어서 욕만 달았구만요 욕은 제가 사사해드렸어요 X가 잘 안 되시거나 하면 선생님이 세게 이렇게 하시라고 몇 번 좀 선배로서 욕의 1인자로 조금 사사해드렸어요 욕의 1인자로 인정 뭘 꼬라 여기 어린 김수미 효린이 납수어 오빠 앞에서 그럼 못 써 땡 니 김XX 니 죽아리 XXX 이번엔 아예 때거지로? 이거 우리나라 말 맞지? 마 맞는 거지? 만일 이 광경을 세종대왕님이 보신다면 1리터의 눈물 쏟을 법 왜 알아없이 몸에 손 대면 죽어 알았어 카리스마와 욕으로 남자를 단번에 제압 새들 중에서 제일 꾸고 무서운새가 뭐예요? 무서운새? 짭스 짭스 짭스지 누나 신고할 거예요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야 더러워서 그녀의 입을 피하고 싶은 것뿐이야 말도 안 되는 억지 애교로 용돈 받아갈 생각도 하지만 게다가 손찍업까지 하는 여친이라면 질색팔색 하는데 말이야 이것보다 더더더 쉬운 게 있어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고투이뉴스 트위니포닷넷 로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